음악 포항시가 차세대 배터리 소재 산업을 선도할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이 영일만 산단에서 실리콘 음극제를 생산할 계획인데요. 포항이 2차 전지 소재 초격차 기술 선도도시로 도약하며 글로벌 2차 전지 시장 주도권 선점에 나섭니다. 포항시와 경상북도는 4일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과 3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투자 협약으로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은 오는 6월 영일만 산단의 실리콘 음극제 1단계 생산 설비를 착공해 내년에 본격 생산 판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후 2025년 5천 톤의 생산 설비를 확보하는 등 단계적 후속 확장 투자를 통해 2030년에는 연산 2만 5천 톤의 생산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음극제가 차세대 음극제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 그룹은 세계 최초 2차 전지 소재 전 밸류체인 구축을 목표로 이번 생산 설비 투자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포항시 또한 명실상부 2차 전지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최적의 도시로 자리를 확고히 할 전망입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포항 상공회의소를 비롯해 지역 대학과 마이스터고, 연구기관 등이 함께 했으며 포항이 대한민국 2차 전지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 산업 생태계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제61회 경북 도민체육대회에 출전하는 포항시 선수단이 올해도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지난 5일 출정식을 가진 포항시 선수단은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결과를 낼 것을 다짐했는데요. 모쪼록 부상 없이 승전보를 전해주기를 바라며 포항시 선수단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포항시는 포항시 체육회와 5일, 제61회 경북 도민체육대회 포항시 선수단 출정식을 개최했습니다. 출정식에는 참가 선수단, 참가 종목단체 임원 및 회원, 서포터즈 등 400여 명이 함께 했으며 30개 종목단체 선수단 준비 상황 보고를 시작으로 선수단 단기 수여, 필승 결의문 낭독 등이 진행됐습니다. 대회 종합 우승을 목표로 필승을 다짐한 포항시 선수단은 4월 13일 골프 사전 경기를 시작으로 대회 마지막 날인 24일까지 30개 종목 91개 부, 전 종목에 출전합니다. 이에 종목별 범시민 서포터즈는 결연을 통해 훈련장 방문과 경기장 응원으로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한편 제61회 경북 도민체육대회는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울진군 일원에서 열립니다. 포항시는 빈틈없는 에너지 복지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시는 에너지 소외지역의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을 꾸준히 추진 중인 가운데 시설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데요. 포항 LPG 배관망 정보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6일 포항시는 흥해읍 일원에서 포항 LPG 배관망 정보센터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개소식에서는 정보센터 소개, 형판 제막식 등과 함께 안전한 시설 관리를 위한 소통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포항 LPG 배관망 정보센터는 전문기관 위탁 관리를 통해 에너지 복지 사업이 완료된 23개의 마을과 향후 사업 완료 마을의 LPG 배관망 및 관련 시설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종합관리하며 이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특히 포항 LPG 배관망 정보센터는 서울센터와 연계해 관리 매뉴얼에 따른 전기 수시 점검, 관제 모니터링 등으로 더욱 철저한 종합관리 체계를 갖춥니다. 시는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해 LPG 배관망 사업을 지속 추진 중인 가운데 전국 최초로 최첨단 정보센터 종합상황실을 설치한 만큼 에너지 복지 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안전도시 포항의 위상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포항시가 전국에 흩어진 지역의 우수한 문화재를 모아 전시하고 이를 직접 관리하는 시립박물관 건립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지난 4일 포항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의 최광식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를 위촉했고 이후 박물관 건립 여건을 분석하는 등 관련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5일 포항시는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경기 악화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에 150억 원 규모의 보증재원이 마련되고 이에 대해 3%의 2차 보전을 지원합니다. 지난 5일 포항시는 포항테크노파크와 푸드테크 농식품산업의 혁신성장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푸드테크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우리시 농식품산업 전략적 육성 방안을 모색했으며 푸드테크 산업 동향과 식품의 스마트 생산, 유통, 소비 기술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 패널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포항시는 우리시 우수 농특산물 브랜드인 영일만친구의 브랜드 고부가 가치화를 위해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포항테크노파크와 6.1 상생협약 MOU를 체결했습니다. 협약으로 각 기관은 영일만친구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 농특산물 특화제품 연구개발, 전문인력 육성 등에 상호 협력합니다. 6.1 포항시는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에와 시리아의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이날 포항시는 10만 달러의 성금을 전달했으며 이 성금은 지진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에 및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경상북도와 7일, 제51회 보건의 날 및 제75회 세계보건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행사는 모두가 건강한 나라,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도내 보건의료단체, 시군 보건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한편 포항시 남북구보건소는 지역 보건사업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각각 대상과 우수상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포항시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도 예산 편성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데요.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포항시 관할지역 소재기관에 근무하고 계신다면 누구나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시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예산 낭비 방지 및 예산 절감을 위한 사업 등의 의견을 6월 30일까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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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